지난해 코로나19로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정유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 구간에 진입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제 마진이 코로나 전 수준까지 회복됐는데 이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정유사들의 핵심 수익 지표인 정제 마진이 코로나 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이달 첫째 주 배럴당 정제 마진은 5.2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올해 들어 최고 수준,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 2019년 9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1달러 대에 머물렀던 정제 마진이 크게 오르면서 정유사들의 하반기 실적에도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업계에서는 통상 4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보는데 이를 넘어서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정제 마진이 회복세를 탄 것은 미국에서 발생한 태풍 아이다 때문입니다. 멕시코만에 있는 정제 설비의 재가동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공급량이 줄어든 겁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도 정제 마진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유 수입과 제품 수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급 가행에 시달렸던 정유시장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도 지금 넷째로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공급 가행이 되어 있는 그 산업을 계속적으로 탄소 배출이 되는 것들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면 될수록 지금 공급 가행이 조금씩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재고평가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원유 가격도 급락보다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윤활류 등 비정류 부분의 호조로 상반기 선방했던 정유사들이 하반기에는 본업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